에이 레이 해이 에이 고속밧데리 지갑 파우치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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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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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알리오 알리오 파스타 해먹을 거예요. 근데 좀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다 넣어주려고요. 이거는 레드비트 차예요. 너무 슈프, 내가 좋아하는 슈프 맛이 나. 이거 다 휴지 시켜줬고 이거 버터 조금 녹인 거 이렇게 발라줄게요. 바르는 브러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장갑 끼고 이거 다 휴지 마세요. 이거 다 휴지 마세요. 이거 다 휴지 마세요. 이제 지금 예열하고 있어서 저거 예열되면 170도에 12... 170도에 12분 정도 구워줄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쭈꾸미 뭐야? 쭈꾸미.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10시 반 수업 있어서 일찍 자야 되는데 다이어리 쓰고 바로 잘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헐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사진은 다 핸드폰이랑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했지 언니 사진은 여기 왜 있어? 그게 포인트인데? 헐 완전 예쁘다 그치? 안혜민이 전화했어 얘도 그래서 계속 못생겼어요 배고픈데 언제 오려고? 아니 묵지간이래 우리가 묵지간이래 데리퍼스에 사람 많아 이제 아 지금 11시 야야야 근데 지금 가서 잡았긴 해요 기자리 잡아야 해 기자리 잡아야 해 왜 이렇게 안 빨라 그래? 왜 이렇게 안 빨라 그래? 근데 얘네도 사이잖아 근데 얘네도 사이잖아 좀 더 기다려야 해 그래가지고 한번 더 기다려야 해 별거 안 돼 저기서 파트는 맛을 좀 더 기다려야 해 뭐 그러다가 한번 더 기다려야 해 너와 말해 말해 너와 너와 나 안 돼 너와 어? 어? 아니 이렇게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어? 어?! 왜요? 하하하핳 너 좀 그리고 남편은 남편으로 여행을 남편을 남편을 불만 먹는데 알겠다 어때? 푸 grands 초반 깔끔яти 집에 왔는데 그 전에 이거 에어팟 케이스 사면서 주문했던 에어팟 배송 와가지고 같이 풀어볼거예요. 예쁘죠? 콩나물. 한번 풀어볼게요. 오마이갓! 귀엽다 이거. 이거랑 충전기도 같이 왔어요. 충전기는 있으니까 나중에 쓰고. 일단 이거 인터넷 보고 정품 등록이랑 하라는 대로 다 한번 해봤어요. 이걸 키고 있으면 이렇게 땅콩이가 떠요. 귀엽죠?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철가루 방지 스티커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여주고 케이스에 이제 넣어줄 거예요. 스티커 다 붙여줬고 이제 이거 빼서 이거 여기다 넣어볼게요. 저는 치즈 entrar에 theological 그거 붙여줬고요. 이렇게 안 좋아했을 때 원래 이 정도를 먹어도 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끼는 중에서 이제 이런 거에 충전자에서 다 붙여줍니다. 다른 거에 충전자에서 stattdoll 고춧가루 상자에 젤리도 확인해봤어요 찹쌀떡 다진 Shauna 닭다리 기반 아리스 카페라떼 하나 홈카드 신고 맛있어 위아이 카드를 단발기에 넣고 잠이 기다려주세요 이거 알지? 이거? 이거 알지? 이게 무슨 줄 알아? 나와 그러면? 야 이거 봐봐 인사해 이게 드리프트야 쉿 찍고 있냐? 응 먹어 맛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남양요리 아리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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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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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후추 다진마늘 다진마늘 여러분도 연어 양파 histories 파 마늘 물에 초콜릿을 사용해서 엎드라 덩어리 전분을 잘 섞어 주세요 계란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어 먹기 좋은 식용유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꺼내고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 줍니다 저는 밥도 다 먹고 이제 후식을 먹을 거예요. 이거 유통기한이 만든 지 꽤 됐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건 카카오닙스. 이거는 까무까무 열매 가루라는 거예요. 이건 아로니아 가루. 여기. 맨 너무 많이 났다. 여기.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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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쁘게 먹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언니 생일이어서 엊그제 친구들이랑 파티한 다음에 가지고 온 케이크인데 집에서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먹으려고요. 여기 제가 딸기 다 들어갈 줄 알고 되게 많이 잘라가지고 얘도 올려줄게요. 제가 이번에 수강신청을 망해가지고 뺄 거 다 빼서 육학점으로 시작했는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막 이것저것 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8학점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월공강 만들고 이렇게 짜졌는데 나름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강 1주차에는 계속 수강신청 정정하고 OT 때문에 수업 일체 끝나서 학교에서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주차 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뭐 그런 모습을 2주차 때 학교 생활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주차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강 주에는 그냥 거의 집에서 베이킹하고 혼자 보냈던 시간이 더 많아서 먹고 싶은데 넘쳐서 이거 어떤 식으로 만 стесня할까ところ 도imet에及讓 둘이 냄새가 되게 높은etically 평소에 대해아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